5위는 접이식 캠핑 인디앵어입니다. 간단하게 쓰기 좋은 제품으로 가벼워서 휴대성 우수하고 저렴한 가격이 특징입니다. 4위는 인앤 캠핑 우드 인디언 앵어입니다. 감성 캠핑용으로 좋은 제품으로 디자인 깔끔하고 휴대성 우수한 제품입니다. 3위는 킵 캠핑 인디언 앵어입니다. 경고하고 튼튼한 제품으로 오래 사용 가능하고 전용 가방이 있어 휴대성 우수합니다. 2위는 브리즈 유 인디언 앵어재트입니다. 완성도 높은 인디언 앵어로 매우 다양하게 걸 수 있고 설치 방법 간단합니다. 1위는 카즈트 캠핑 인디언 앵어입니다. 가장 리뷰 좋은 인디언 앵어로 기본에 충실했고 마감 깔끔하고 튼튼한 제품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. freedoms